좋은 올리브유를 고를 수 있는 일곱가지 방법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구멍가게 같은 마트만 가도 올리브유 다 있어요 맞죠? 그냥 시골에 작은 마트 가도 올리브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올리브유는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작은 병을 찾으셔야 돼요 올리브유 5리터짜리 옛날에 깡통에 들은 거는 엑스트라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거의 피어 올리브유나 아니면 다른 종류 그런데 작은 병 250짜리 혹은 500짜리 500짜리는 내가 약용으로 먹기 이렇게 위가 안 좋아서 계속 먹는다 이런 용보다는 그냥 샐러드나 온 가족이 드실 때 500짜리를 해서 소진을 빨리 시키셔야 되고 250짜리로 계속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 기름이 쭉 내려갈수록 거기에 뭐가 채워져요? 산소가 채워지기 때문에 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올리브유를 거꾸로 뒤집어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뭘로 채워져야 돼요 만약에 질소로 채워지면 괜찮아요 질소 충전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먹는데 뚜껑을 따고 하는데 바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작은 병을 찾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가장 작은 거는 100ml까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100ml 너무 작아요 한 서너 번 먹으면 끝나요 100ml보다는 한 250cc 그래서 저희도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외부의 빛이 최대한 차단돼야 돼요 그래서 색깔이 진한 색깔 그래서 올리브유가 고급일수록 어떤 색이 담겨요? 보통 검정색감, 약간 갈색 쪽 청색 쪽, 녹색 쪽 이런 거에 담기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엄급을 찾으셔야 돼요 프리미엄 최상급 그런데 보통 엑스트라 버진을 우리가 다 프리미엄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프리미엄 오브 프리미엄 프리미엄 중에 아주 좋은 프리미엄들이 있어요 정말 최상급 있어요 이런 거 찾으셔야 돼요 거의 이 부분은 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산도 뭔지 아시죠? 산도가 0.8이냐, 0.2이냐, 0.14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냉합착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냉추출 이거를 가열을 시키거나 안 된대요 그리고 올리브유는요 빠르게 짜면 안 돼요 그러면 열을 가하지 않아도 올리브유가 어떻게 될까요? 올리브유가 산화되겠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들기름 산화와 올리브 산화는 달라요 올리브 산화는 영양 성분이 좀 떨어지는 거고 들기름 산화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기름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들기름은 정말 좋은 기름인데 산화가 정말 잘 돼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산도가 낮은 거 찾으셔야 돼요 보통 0.8 이하가 합격 기준이지만 사실 더 낮은 것들 0.2 이하로 찾는 게 좋습니다 수확 후 24시간 안에 짜야 돼요 저희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은 12시간 안에 짜요 수확하고 나서 만약에 오후에 수확하면 참 안 자고라도 짜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최고예요 대량 생산하는 데들은 그냥 갖다 놓고 다음날 다음날 안 좋아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다 모르겠어요 유통기한이 책정되는 게 병입 기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병입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한 번에 다 짜요 보통 유럽이나 스페인 이런 데서 다 짜서 어디에 담아놓냐면 큰 드럼통에다 갖다 넣어놔요 그리고 그때 첫 번째로 병입된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유통기한이 짧아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에 한 6개월 있다가 또 병입을 해요 그때 유통기한이 또 새겨지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6개월 하는데 병입 기준에서 유통기한이 2년 됐다 그러면 6개월은 이미 똑같은 올리브유예요 그런데 얘는 한 번에 병입돼서 1월 1일자에 담긴 거고 똑같이 짠 그 오일이 드럼통에 담겨 있다가 6개월 후에 당기면 그때부터 유통기한이 또 2년이에요 그 다음 다음 6월까지고 이건 그 다음 다음 1월까지인데 뭐가 더 좋을까요? 어차피 짠 거는 똑같은데 수분돼서 넣는 그게 더 좋겠죠 물론 그땐 짜서 바로 넣었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어차피 올리브유 기간은 1년 아니면 2년, 3년 이 주기에요 어차피 2년 주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안에 소비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은 병원 기준이 늦을수록 만약 가을쯤에 병입했다, 병에 넣었다 하는 올리브유가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고려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님나도 누누드려요 눌러서 왜 여부란다 누누드려요 전원